인천과 경기 남부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잎을 보면 봄이 무르익어가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조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공기질 무난할 것으로 보여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는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느껴지겠고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오전 사이 일시적으로 납품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